1. 국정원 발표 북한 김여정이 위임통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일당 독재체제에서 위임통치라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임통치란 표현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친동생한테 국정 전반에 대한 통치권을 물려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위임통치란 그런 표현은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을 여과 없이 국회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지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위임통치란 용어는 국정원이 만든 용어입니다. 이런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때 파장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국정원이 왜 그런 정보를 흘렸을까요? 복잡한 전국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일당 독재체제에서 권력을 나누는 일은 아주 특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독재자가 죽었거나 또 다른 하나는 독재자가 살아있지만 거의 거동이 불가능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소문처럼 김정은이 죽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국정원은 분명하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석연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1인 독재에 의해서 통치되는 철권체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위임통치 중이라는 그런 보고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국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에 속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은 무오류의 하신으로 받들어지는 북한 1인자가 위임통치를 하게 된 동기를 국정원이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권력을 여동생을 비롯한 당의 핵심 인물들에게 조금씩 양려하기로 했다. 이런 설명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지난 4월 김정은 사망서를 상기하게 됩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정부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속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문이 한여름 바닷가에 뭉개구름처럼 피어나는 그런 현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하나의 석연치 않음입니다. 바쁜 사람이 왜 오는가?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왜 오는가? 8월 22일 날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재치와 중국 공상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해담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서울을 두고 부산에 오는가? 왜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지 않는가? 왜 외교통상부 장관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는가? 여러분도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취하면서 방문을 하겠다고 통보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탁이나 중요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주요인물들이 방문한다. 분명히 뭔가 요구할 것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요구에 상응해서 또 무언가를 또 주겠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는 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을 요구할까 합니다. 지금 중국은 미중전쟁의 와중에 상당히 수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선진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중국의 패권추구의 부당성, 중국이 전체주의체제를 전세계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달리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문재인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선물 보따리를 중국이 내놓고 이것을 주는 대신에 우리와 함께 가자는 그런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저는 충분하게 높다고 봅니다. 오한폐렘의 창글 속에서도 석연치 않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계속 문정부가 미룬 공식전이 이룬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를 가지고 많은 야단 법석을 지어지만 그 원죄는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한폐렘이 창글할 당시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미뤘던 것이 오늘날 원죄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사람이 특별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진핑이 상반기에 방안한 것은 아무런 보통 시민들에게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둘러대면서 시진핑의 상반기 방안 때문에 우리가 중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와서 보면 시진핑의 상반기 방안뿐만 아니고 4월 15일 총선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구나. 중국인 입국이 그런 점을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일찍이 예상한 반대로 미중 전쟁에서 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토록 보호하려고 했던 화웨이라는 그런 기업을 미국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묵사발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루질 수 없는 중국몽을 따라가다가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행여라도 사심의 눈이 가려가지고 사심의 귀가 막혀가지고 나라를 어려움으로 빠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 문제 그러니까 내정은 어느 정도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실정은 내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남기고 최악의 경우는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들 집권 세력을 믿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Federal Government 끔 KundApp Náp 끔찍